6월 29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지역사회 감염은 3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2명입니다. 6월 29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2,757명이며 현재 1,046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 수는 282명입니다. 오늘 중대본 1차장인 박릉우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사업장 여름휴가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지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릉우 1차장은 수도권의 소규모 침묵 모임과 종교 모임 등에서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고 특히 4월 1일 이후 감염 사례가 없었던 전남에서도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권력별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최근 2주간 지역사회, 특히 수도권 환자 발생 수는 이전 2주보다 다소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역적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과 호남 등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지역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그리두기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어제 사회적 그리두기의 단계별 계획을 정비하여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 생활 속 그리두기 단계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적인 사회의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되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해 필요한 제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1단계 실행 방안에 맞춰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를 재정비할 예정으로 위험도가 낮은 공공시설과 체육시설 입장 등은 단계적으로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그리두기의 단계별 계획을 마련한 것은 국민과 사회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방역 조치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등 각 지자체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의 확진자와 접촉한 1945명을 전수검사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흥주점 161개소 등 유흥시설 4626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제한 명령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물류시설 30개소와 방문 판매 분야 5962개소에 대한 방역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고위험시설과 사업장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주말 동안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체육관광시설 등 279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기, 마스크 착용 미흡 등 개선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창고업,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1586개소에 대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7월 12일까지 연장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5차례 27,774개 종교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 주말인 28일에는 1,477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과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광주 강력시도 지난 주말 종교시설 17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고위험시설 4,000여 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전자출입명부 도입현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자가 신규로 발생한 전라남도는 확진자 발생 학교는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확산에 대비하여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운영 방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부 부처 역시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추고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시설과 이용건수를 6월 28일 기준 전국 약 9만 2천 시설 494만건으로 확대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한 추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12개 고위험시설은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도입되며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치료 체계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1,046명이 치료 중으로 권력별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병상 확보와 치료 역량은 현재 충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충청권과 해외입국 환자에 대응하여 오늘부터 추가로 충청권의 생활치료센터를 열어 내일부터 환자가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늘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회장단인 33개 보건소장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발생지역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여름휴가 분산과 점심시간 시차 운영 지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공무원 학예휴가 분산 계획과 공공부문의 식사시간 2부제 실시 방안을 마련하여 생활 방역 문화를 솔선하고 코로나19에 제약한 밀집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장이 여름휴가를 자율적으로 분산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9,375개소에 대해 여름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분산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지방 고용노동 간세에서 각 사업장에 여름휴가 실태조사 및 분산 계획표를 배포하여 사업장 특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여름휴가 사용기간이 확대해 분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점심시간 밀집에 따른 사업장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지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점심 시작 시간을 2부제 또는 3부제로 나누어 운영하고 식사 대기 시 개인 간격 유지, 식탁 일렬 배치와 같은 식당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름휴가 분산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 운영은 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며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은 상황입니다. 덥고 습한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과 같은 생활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5월 26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이후 이와 관련한 경찰청 신고 건수가 총 1184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착용에 불편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통해 대규모 전파를 막은 사례가 예를 들어 발견된 만큼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고 확실한 방역 수단으로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실내 소모임, 회식과 같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에는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근 중증, 위중 상태로 진행 가능성이 높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환자 비율이 높은 상황임을 상기하시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외와 과거 대구, 경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시작되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으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그리두기는 어렵게 되찾기 시작한 우리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임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